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11페이지 Quantifiers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uantifiers는 우리말로는 수량자라는 뜻이고요. 이 수량자는 어떠한 패턴이 얼마큼 등장하는가 라고 하는 그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수량자라고 하는 겁니다. 수량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별표, 또 하나는 더하기, 또 하나는 물음표인데요. 이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우선 첫 번째 등장하는 수량자는 별표가 등장하네요. 별표라고 하는 것은 이 별표 앞에 등장하는 어떠한 패턴이 몇 번 등장하는가에서 0에서 여러 개 즉,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어떠한 문자가, 이 별표 앞에 있는 어떠한 문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량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에 있는 이 기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a 별표 b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a와 b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a가 이 뒤에 별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 했을 때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준점은 b로 잡으시면 좀 편합니다. b를 봤을 때 a가 앞에 하나가 있는 것도 이 조건을 만족하고 두 개 있는 것도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 앞에 a가 하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b 앞에 a가 없는 것도 이 별표는 바로 0 즉, 없는 것도 허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오케이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더하기인데요. 자, 이 더하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서 여러 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도 없는 것은 이 더하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자, a 더하기 b라고 하게 되면 b 앞에 a가 오는데 반드시 a가 하나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b 앞에 a가 두 개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가 선택이 된 거고요. 자, b 앞에 a가 하나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된 겁니다. 자, 근데 b 앞에 a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표는 없거나 없거나 없을 묻자죠. 하나인 경우가 바로 물음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a 물음표 b라고 하면 b 앞에 a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인 경우 여러 개인 경우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b 앞에 a가 하나인 것만 선택이 됐고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a가 선택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b 앞에 a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됐고요. b 앞에 a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b가 선택이 된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앞서 우리가 이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선택 수량자라고 하는 것을 이전 시간에는 이 알파벳과 대응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다른 특수한 기호들과 같이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있는 이 별표는 뭐죠? 별표는 0부터 여러 개를 다 포괄하는 것이 별표입니다. 자, 별표 앞에 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텍스트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특수한 기호들이 전부 다 선택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별표가 등장을 했죠. 그 앞에 dash a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자, 마이너스 앞에 a가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a가 그리고 그 앞에는 꼭 dash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이 소스 중에서 자, 이거는 왜 해당될까요? 바로 마이너스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앞쪽에도 마이너스가 있으면서 이 a라고 하는 놈은 이 별표에 의해서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 놈이 선택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 의미로 마찬가지 이유로 얘도 선택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 3를 보면 자, 얘네는 어떻게 생겼나요? 자, 여기 대가로가 등장했고요. 여기도 대가로가 왔습니다. 자, 대가로는 선택자 이 패턴의 후보군 후보군을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골뱅이 라고 하게 되면 소스에 있는 문자 중에 마이너스 혹은 골뱅이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그것은 선택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한 글자에 대한 패턴이라고 한다면 이 뒤에 별표가 붙어서 여기에 있는 요만큼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근데 없는 거는 어차피 없는 거는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에 마이너스는 자, 요거고 골뱅이는 요거고 마이너스도 요거이기 때문에 요것은 선택이 된 거고 얘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더하기라고 하는 수량자 즉 하나에서 여러 개 사이의 숫자를 의미하는 요 더하기라는 수량자와 다른 패턴들을 결합하는 예제를 살펴보죠. 자, 소스는 거의 비슷한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더하기 앞에 별표가 있는데 이 별표 앞에 요렇게 escape가 있습니다. 자, 이 escape는 뭐죠? 뒤에 따라오는 별표를 단순한 문자로 만들어 주는 역할이기 이 escape 할 때 사용하는 역 슬래시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있는 별표가 하나 이상 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여기 있는 혼자 있는 별표 그리고 외에는 두 개이기 때문에 얘도 선택이 됐고요. 얘도 하나이기 때문에 선택이 됐고 선택이 됐고 선택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게 되면 자, 앞과 뒤는 반드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와야되고 그 중간에 add 그리고 더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골뱅이 영어로 add이라고 하죠. 저 add은 하나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 결과 자, 여기 앞에 뒤에 요렇게 마이너스가 있고 골뱅이가 세 개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죠. 얘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이유로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왜 만족이 안 될까요? 앞과 뒤에 있는 dash는 존재하지만 그 사이에 골뱅이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자, 3번에서 요기에 있는 요것은 대가로 안에서 의미가 바뀐다고 했죠. 대가로 안에서는 얘가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 뒤에 요거 잘 안 보이겠지만 요기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공백이 아닌 것이 하나 이상 있을 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백을 빼고 나머지가 선택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공백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렇게 비어있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 개 이건 하나 이건 다 선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물음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물음표는 뭐였죠? 없거나 자,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다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없거나 하나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물음표의 의미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있는 예제에서 정규 표현식은 어떻게 생겼나요? 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 x가 있는데 뒤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요 x가 없어도 되고 하나야 되지만 여러 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요 x는 예,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얘가 따라오기 때문에 x가 역시 마찬가지로 없어도 되고 하나여도 되지만 여러 개는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x가 오죠. 자, 그렇게 해서 요 첫 번째 것은 선택이 되나요? 자, 여기 마이너스가 바로 요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두 개 왔는데 x가 두 개 왔다는 건 뭐죠? 자, 요기에 있는 필수적인 x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물음표 앞에 있는 x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조건에 의해서 얘들은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선택이 되는데 얘는 똑같으니까 뭐 당연하겠죠? 얘도 이렇게 선택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시로 시작해서 대시로 끝나는데 중간에 골뱅이가 나오고 골뱅이는 물음표가 수량자로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는 뭐죠? 대시는 반드시 와야 되고 골뱅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최대 세 개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물음표는 최소, 최대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 가지가 다 존재한다라고 하면 예, 세 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예, 앳이 없어도 된다는 조건에 의해서 만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골뱅이는 예, 앳이 하나이지만 요 중에 하나에 해당돼서 예, 만족이 되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골뱅이는 선택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골뱅이의 숫자가 세 개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음표 곱하기 더하기 어, 눈 아프네요. 이렇게 세 가지의 기호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수량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수량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좀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영상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들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나머지 좀 더 디테일하고 더 정교하게 수량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